라면 라면, 그래! 라면이야. 이유는? 왜 이렇게 내가 심쿵하는지? 라면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? 그게 뭐예요? 심쿵... 라면을 끓여준 줄이야. 옆집 오빠와 함께 라면? 저는 사실 그걸 생각했거든요. 한 냄비를 먹다가 면을 가지고 어 쪼르르 우와 쪼르르 우와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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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제가 처음으로 정답을 맞추놓은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와 진짜 내가 처음으로 진짜 라면 상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내가 해야 돼? 맞췄습니다 맞추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? 네 이런 거 봐 안 맞췄지 오빠 라면 드세요 라면 응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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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두려운 법을 더한 사람이 이 사람 진짜 차라리 배민 났네